안녕하세요. 음악가미실입니다. 오늘은 자크루이 다비드의 사비니 여인들의 중재라는 작품 속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는 기원전 753년에 로물루스가 로마 팔라틴 언덕에 세운 왕국이었습니다. 초기 로마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 인구가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물루스는 누구든지 로마로 오는 사람은 로마 시민으로 받아주게 됩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여성들이 부족했습니다. 부족한 여성을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다 옆나라 사비니 왕국의 여성들을 약탈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작전에 돌입하게 됩니다. 로마 왕국에서 주최하는 큰 축제를 열었고 특히 사비니 지역의 사람들을 초대하게 됩니다. 포도주에 맛있는 음식까지 준비합니다. 축제의 분위기를 올리기 위해서 기원 후 2021년 미래로 가서 대한민국의 케이파스타인 BTS를 초대하는 기획까지 세우게 됩니다. BTS가 온다는 소식에 사비니 여인들이 모두가 축제에 참여하게 됩니다. 잠깐 BTS의 다이나마이트를 짧게 들어보시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 노래는 BTS가 코로나에 고생하는 분들을 위해서 작곡한 노래로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는데 힘내시고 오늘 하루도 건강히 보내시길 바랍니다. 노래 전체는 영상 뒤에 붙일 테니 원하시는 분은 클릭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비니의 남자들이 술에 만취해 있을 때 로마 남성들은 사비니 여성들을 데려가서 아내로 삼게 됩니다. 사비니 남자들은 술에 만취해 저항 한번 해보지 못하고 아내, 딸, 여동생을 로마 남자들에게 뺏기게 됩니다. 3년이란 시간이 흐른 뒤 사비니의 남자들은 힘을 모아 로마를 공격하는데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잡혀갔던 사비니의 여인들이 로마 군의 아내가 되어 무장한 남자들의 툼을 뚫고 들어가서 싸움을 못하게 말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중에 제일 눈에 띄는 여인은 화면 가운데 로물루스의 아내 헤르실리아입니다. 헤르실리아는 사비니 왕의 딸이었지만 로마 로물루스의 아내가 됩니다. 사비니 여인들이 로마 군에게 잡혀가 세월이 지나서 아이도 낳고 로마 남자들의 아내가 되었던 것입니다. 헤르실리아 오른쪽에 있는 남성은 로마를 세운 로물루스로 로마 문장이 새겨진 방패를 들고 있고 늠름한 모습으로 표현했습니다. 헤르실리아 왼쪽의 남성은 사비니 왕국의 왕 타티우스로 헤르실리아의 아버지입니다. 한쪽 무릎을 구부리고 있어서 이 전쟁에서 밀리고 있는 상황을 표현했습니다. 헤르실리아 아래에는 아이들이 10명 있고 가슴을 드러낸 사비니 여성이 두 팔을 벌리면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는 상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화면 중앙 왼쪽 여성은 아이를 높이 쳐들고 아버지 남편 오빠들에게 비록 원수가 되었을지언정 모두가 친족의 연을 맺게 된 상황을 호소하며 전쟁을 중단하고 평화를 외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전쟁은 사비니 여인들의 적극적인 중재로 두 나라가 중재가 되었고 그 이후 사비니 왕국은 로마의 강력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프랑스 혁명의 주도세력 자코뱅파의 핵심 멤버였던 다비드는 로마 초기 역사를 그림으로 그려서 프랑스 혁명의 당위성을 보여주고 혁명을 통한 갈라진 민심을 하나로 통일하고자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